렌즈의 마지막으로 합리하게 될 재감중인 배영입니다. 감사합니다. 네 우리 장대영군 7명의 우리 레인지 몇 명입니다. 자 그럼 지금부터는 개별 토크를 한 번씩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 우리 친구들이 굉장히 많은 길을 가지고 있습니다. 그리고 다양한 재능도 가지고 있고 우리 장대영군은 뚱뚱봇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왜 뚱뚱봇이라는 별명을 혹시 가지게 되셨나요? 프로듀스 촬영 끝나고 팬미팅 자리 가졌는데 거기서 애교를 보여달라고 하셔가지고 그래서 거기서 만들어진 애교가 뚱뚱봇입니다. 저는 근데 저는 난 몰라 어떤 건지 모르니까 우리 팬 여러분들은 봐야지 한단 말이야 말로 말고 하나 둘 셋 해주시면 오케이 오케이 과연 뚱뚱봇이 뭔지 한 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 준비됐으면 우리 과연 뚱뚱봇이 뭔지 준비됐으면 자 하나 둘 셋 뚱뚱봇 내가 보기에는 아마 시간일 겁니다. 자 아이 카테고리 레인지 멤버들까지 가지고 자 이리로 오세요. 자 우리 친구들 자 이번엔 우리 오른쪽 한 번 자 잘했습니다. 자 그리고 여러분 레인지 1등은 누가 만들어가는 겁니까? 네. 누가요? 네. 여러분들이 만들어가는 겁니다.